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원 중에서 무엇을 지원할 거냐 지원 중에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런 치료라는 목표 그리고 재활이라는 목표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목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제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필수적인 치료 요소들 제공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치료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물치료 그리고 또 하나가 가족지원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치료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녹색으로 쭉 해놓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필수적인 추가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보면 전문가들이 또는 병원에 가면 약만 주면 되는지 알고 약만 주고 다른 건 한 개도 안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약 주는 거 이외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되고 재활 훈련을 해줘야 되고 동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타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게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은 교육에 의해서 그리고 또 질의응답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 자료에 의해서 정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은 국가에서부터 정보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또는 각종 지자체가 정보 제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내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 병과 병관리에 필요한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발 환자 그리고 초발 환자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10년 된 가족, 20년 된 가족, 또 10년 된 환자, 20년 된 환자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필요로 하고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이 있을 때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샘사라든지 미국의 NIMH 같은 곳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사 우리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라든지 우리나라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샘사가 우리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정신, 보건복지부 안에 정신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고 NIMH가 우리로 따지자면 국립정신건강센터거든요 각각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샘사는 영어로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의 약자가 샘사예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그 다음에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서 SA 그러니까 그래서 S-A-M-H-S-A 해서 샘사라고 읽는데 샘사라고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바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항목이 조현병, 조울증 마티누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데 단지 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정보들이 각 영역별로 해서 쫙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들이 쫙 쓰여 있는데 글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씨들이 있어요 거기는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또 들어가고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몰라요 센사 홈페이지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IMH는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그래서 NIMH National Institute, 그러니까 국립연구소라는 소리에 혹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국립정부소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NIMH예요 NIMH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렇고 이런 정부 기관들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민간 기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NAMI라고 하는 내셔널 얼라이언스 오브 멘탈 일리스 그래서 내셔널 얼라이언스 온 멘탈 일리스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오브가 아니라 내셔널 얼라이언스 온 멘탈 일리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자면 정신질환에 대한 전국 동맹 뭐 이런 소리인데 이게 회원들의 한 7, 80% 정도는 가족이고 한 2, 30% 정도는 당사자이고 하여튼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활동하는 단체인데 가족들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인원도 많고 활동하는 단체죠 1979년에 조직이 됐어요 이 단체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가족 교육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가족이 다른 가족을 강하게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거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교재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강사도 자체적으로 직접 양성해내고 그래서 전국 각지의 강사들을 파견해서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 새로운 지부가 하나 생긴다 거기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강사가 될 사람들을 양성해주고 그래서 자체 교육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미국의 나미 NIMH 약자로 NIMH죠 나미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나미 기타의 각종 가족협회 당사자 협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국 단위의 협회도 있고 각 지역별로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들이 많이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 자료에 의해서 정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다행히 유튜브 동영상으로 저도 유튜브에 계속 제 강의를 올리고 있지만 요즘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고 가족분들은 아직까지 몇몇 채널을 운영하는 가족분들은 제가 아직 못 뵀던 것 같고 조현병, 조울증 이쪽 편으로 치매 쪽에는 채널 운영하시는 가족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가족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는 지금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꽤 있죠 우리 조훈의 마음 약국, 조울증 쪽에 조훈의 마음 약국은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훈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타의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좀 있어요 좀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로도 이제 지금은 정보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의 정보 제공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게 이제 교육인데 이 교육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제공이 되어야 되느냐 각 병원에서 교육이 제공이 되어야 되죠 각 병원에서 정말로 바람직하기는 매주 한 번에 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매주 한 번 교육을 한다 한 시간 강의를 한다 한 시간 강의해 주고 한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주 한 번씩 의사들이 나와서 또는 의사가 바빠서 못하면 뭐 간호사가 진행하든 사회복지사가 하든 심리학자가 하든 병원 직원 누군가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이 교육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교육 시간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자기들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 병원이 바람직하기는 매주 한 번 교육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애 모임 가족 모임 하든 모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교육이 건강보험 숫가로 책정이 돼야 되죠 가족 교육이 그래야 가족 교육이 건강보험 숫가로 책정이 된다 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각 병원이 다 교육을 개설하겠죠 돈이 되면은 지금은 왜 안 해주느냐 돈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냥 서비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가끔씩 가다가 병원들 중에 정말로 성에 있는 병원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한다든지 거기에 그 병원 안에 있는 의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기도 하고 다른 병원에서 강사를 다른 데 있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는 병원 같으면 엄청 훌륭한 병원이죠 그 다음에 때때로 이제 매주 교육한다 아무튼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시도하는 병원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다들 이게 이제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게 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숙가가 그런 항목에 책정이 되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각 병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기관에서도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협회나 당사자 협회들이 잘 조직화돼서 그곳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오늘 보니까 이제 침지회에서 오늘 행사가 있다 라고 하던데 정말 좋은 소식이죠 침지회 행사가 있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길이에요 행사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하고 또 가족협회나 당사자 협회를 이끄는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협회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 를 명심하고 교육을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가능하게끔 교육을 배치를 하셔야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미라고 하는 단체가 번역하자면 미국 정신질환자 동맹인데 우리가 흔히 미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다 미국 정신건강 가족협회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 그 단체죠 그래서 나미는 처음 1979년에 시작될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그 단체 안에 교육국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제대로 가족들의 손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가족들 중에 강사를 양성해서 가족들이 스스로가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강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심지배가 그 점에서는 제일 교육에 제가 볼 때 열심히 있죠 그래서 정보 제공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지금 저기에 채팅창에 글 올라왔는 걸 하나만 읽고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은평병원에서 사례관리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인 관점 수준인지 실제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모호하게 하셔서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례관리사 역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얘기 예를 들기 어려우면 해외 사례도 가늠 그 다음에 은평병원 유재준 선생님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사례관리를 제가 여기 별도 항목으로 넣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넣어뒀네요 사례관리가 이후로는 별도 항목으로 넣어둬야 될 것 같네요 사례관리가 사실은 동료 지원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활동이 사례관리사 역할이에요 동료 지원가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건 단지 동료 지원가의 활동이 아니고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별도의 직종이 있어요 우리가 심리상담사 가 있듯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례관리사 케이스 매니저 라고 하는 매니저죠 매니저 우리가 연예인 매니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있어서 다 도와주잖아요 스케줄 잡고 뭐하고 다 도와주는 것처럼 사례관리사가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의 매니저죠 그게 케이스 매니저 케이스 매니저라고요 케이스 우리가 이게 사람을 두고 케이스라고 하니까 사례라고 하니까 참 좀 너무 학술 용어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용어를 장명해서 그래요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한 케이스 한 사례 한 사례 한 사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물건 한 개 물건 두 개 물건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듯이 한 사례 두 사례 세 사례 네 사례라고 붙여넣은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더 발전하고 한다고 하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용어도 그 용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우리를 사례관리라고 하게 그렇게 주장이 나올 수도 나오게 되는 날도 오겠죠 지금은 뭐 사례관리 자체가 없는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사례관리가 나중에 활성화되고 나면 케이스 매니지먼트 또 케이스 매니저 라고 하는 그 용어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불러보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어도 고민을 해야지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례관리라는 개념은 책에는 다 버젓이 소개가 돼 있죠 전문가들이 보는 책에는 다 소개가 돼 있어요 특히 제일 열심히 소개가 되는 쪽은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사례관리를 자기들의 입이라고 생각해요 사례관리사로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저기만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는 사람만 사례관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례관리사가 되는 거는 누구든지 간에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또는 작업재활 작업치료라고 해서 오큐페이셔널 세라피 작업치료 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라고 해서 활동치료사라는 소리예요 활동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는 작업치료라는 개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는 거랑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학과도 있긴 있고 한데 거의 정신과 장면도 없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정신병원이 병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 중에 몸을 움직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게 활동프로그램 이게 작업치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든다라든지 뭔가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지금 전문가한테 맡기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서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겨서 하고 있는 아니면 정신병동의 의뢰급 프로그램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아니면 매우 하여튼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프로그램들처럼 하고 있죠 그것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정신과 병원에 또 이게 포괄수가제라 해서 그냥 등급제로 하잖아요 1등급은 얼마 2등급 얼마 3등급 4등급 5등급 해서 등급제로 해가지고 병원에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으면 1등급 해서 한 달 입원했을 때 주는 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 병원은 그것보다 돈이 확 떨어지고 3등급 병원은 더 떨어지고 등등 등급제로 해서 하는데 5등급까지 해서 하는데 이 등급제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의사의 비중이죠 의사가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면 등급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준수 못하면 등급에서 점수가 확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병원마다 전부 다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게 의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사 비율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를 어느 정도나 충원하고 있느냐 간호사 비중이 그러니까 사람만 제대로 채용을 하면 등급이 확 올라가게 돼 있고 사람 제대로 채용 안 하면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 같은 건 애초에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도 이야기했던 가족 교육인이 이런 것도 해 줄 필요도 없고 또 병원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뭐 이건 전문가가 누가 직원이 하게 되면 이건 인건비 낭비예요 직원은 이 귀하신 몸이 언제 뭐 환자들 데리고 프로그램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자원봉사자한테 다 맡기고 직원들은 더 돈이 되는 일을 해야죠 돈 안 되는 일에 월급 주는 직원이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직원들은 다 돈 되는 일을 하게끔 시키고 돈 안 되는 일은 다 자원봉사자한테 맡기고 이러니까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그런 병원 안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역할을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작업치료사들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작업치료사를 안 쓰고 사회복지사가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게끔 그렇게 해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도 전문적인 일을 안 시켜요 처음부터도 이제 사회복지사를 병원에서 의무고용을 하게끔 시켜 나누니까 의무적으로 고용은 했는데 사회복지사 고유의 업무를 안 시키고 병원에 온갖 뒤치다거리 온갖 그냥 병원에 잡물을 다 사회복지사들이 처리하게끔 하는 게 우리나라의 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병원 안에서도 전문성 있게 일을 못하고 병원 밖의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인데 거기에서는 병원 안에 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지금 좀 상당히 그래요 그게 전문가다 앞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 입원치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전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이자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복지에 국한된 개념은 아닌데 사회복지사들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작업치료사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사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간호사 출신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환자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동료 지원가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가족 지원가, 가족 출신도 사례관리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사례관리사가 되어있는데 사례관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제일 좋기는 1대1로 매니저 되어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1대1 매니저가 되려면 워낙 돈이 인건비가 인건비 관계, 예상 관계 때문에 1대1이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까지 가능할 거냐 가능하면 이제 정부 입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을 사례관리사를 배치해놓고 사례관리를 하게 한다 그러면 한 명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사례관리를 해주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많아지면 전문성이 없어진다고요 말만 사례관리지 실제로는 사례관리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신병원에는 애초에 사례관리라는 사라는 게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애초에 배치할 필요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병원에는 법적 의무로써 하는 것이 누구누구냐 의사 법적 의무 있죠 60인에 한 명 그 다음에 간호사 뭐 열 몇 명에 한 명 그래서 간호사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의무고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1년 추가적으로 1년 내지 3년을 추가적으로 수련받으면 주는 자격증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다음으로는 정신과 의사 다음으로는 제일 이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자격증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인데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병원에 의무고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일정 인원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의무고용하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이거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딴 거는 이제 의무고용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다가 보니까 병원 쪽에는 애초에 사례관리서는 배치가 안 되죠 그런데 저기에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의무고용이 이제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지침이라든지 사례관리 사례관리라고 하는 사회관리사를 배치해라 는 건 없지만 사례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직원들 중에 누군가한테 사례관리 업무를 맡겨요 그래서 통계에 잡혀요 그러니까 그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했느냐 통계에 잡히는데 이게 사례관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한 명이 한 달에 사례관리를 300명 이상을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일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무조건 양을 많이 하면 잘한다 하거든요 사례관리도 한 사람이 300명 하면 200명 하는 것보다는 300명 하면 잘했다 하고 300명 보다는 400명 하면 잘했다 해요 그러니까 각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자기들이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등등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사례관리 많이 하기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사례관리라고 하는 걸 뭐를 사례관리로 인정을 하느냐 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것도 사례관리로 하지만 전화 한 통만 돌려서 한 달에 전화 한 통화 지금 1분간 짧게 전화 한 통화 했다 그럼 사례관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에 그게 사례관리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례관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한 달에 전화 한 통 돌려서 요즘 잘 지내세요 요새 센터에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묻고 전화를 끊으면 그게 사례관리를 한 건 한 거예요 실적이 그렇게 잡혀요 그렇게 되니까 분명히 서류상에 사례관리를 300건 했다 400건 했다 이렇게 되죠 한 센터에서 많이 한 걸로 실적이 잡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전화 통화죠 안부 전화 전화 통화죠 그걸 사례관리라고 한 걸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지금 부모님들이 하는 일 중에 일부를 뚝 떼서 대신해 준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신체장애로 따지자면 신체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그런 거죠 활동보조 의 개념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활동보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신체장애 쪽에서의 활동보조는 그야말로 허드렛니를 신체장애인이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집에 설거지 빨래 등등 대신해 주는 걸 활동보조라고 하지만 사례관리사는 우리 당사자들은 사지가 멀쩡하니 몸 자체를 못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그의 빨래 설거지 이런 걸 대신해 주면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밥을 할 줄 몰라서 밥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빨래할 줄 몰라서 빨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설거지 할 줄 몰라서 설거지 하는 걸 배워야 된다 또 마트에 가서 물건 살 줄 몰라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걸 배워야 된다 내지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하는 가장 단순한 업무에 적응이 잘 안 된다 뭐 백화점에 못 간다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못 댄다 이런 걸 같이 해 주는 그래서 그런 게 사례관리의 개념 자 산책 부모린 들이 매일처럼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애 데리고 산책하는 이것도 산책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산책해 주면 이게 사례관리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부모님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애들하고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해 줄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맞벌이라 바빠서 애하고 산책을 해 줄 그리고 시간이 안 난다 근데 애는 누군가가 들어서 같이 산책을 하자 해서 하면 산책을 하는데 혼자 산책해라 하면 애가 산책을 하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례관리 제도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 누군가가 집에 방문을 해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환자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을 같이 해 준다 또는 와서 밥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설거지하는 거 가르쳐 준다 마트에 같이 다녀 준다 백화점 다녀 준다 영화관에 같이 가 준다 또 커피숍에 같이 가 준다 또 뭐 뭐죠 센터를 혼자 못 나와 센터까지 같이 동행해서 센터를 같이 나가 준다 내지는 어떤 일을 단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그것도 혼자서 못 해내니 그 단순 작업하는 거를 가서 같이 단순 작업을 해 준다 작업을 같이 해 주고 이런 건 잡코치의 개념인데 직장생활에 동행해 주는 것 잡코치라는데 그런 역할도 이제 넓게 보면 사례관리사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역할들은 다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동료 같은 환자 출신들이 있다 같은 가족 출신들이 있다 그러면 환자 출신이나 가족 출신들은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조금만 배우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가족 지원가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자 교육 강사의 역할 정보 제공을 하는 요즘 교육 강사의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심리 상담을 하는 심리 상담사 역할도 잘할 수 있고 재활 훈련하는 특별한 능력을 키워주는 재활 훈련하는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때로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도 잘할 수 있지만 책 보고 공부에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우리 직접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터득한 직접 경험으로 무장이 된 이 우리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들이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기회 제공 이런 일도 잘할 수 있지만 사례 관리 특히 더더욱이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문가들이라고 생전환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전문가들 그냥 실습 조금 했는 전문가들은 처음에 현장에 배치되면 환자들하고 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요 환자들이 망상적인 이야기 환청과 관련된 이야기로 막 증상들과 증상을 막 내보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책 보고 공부한 전문가들은 처음에 초보 때에는 절절네요 근데 우리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척척하잖아요 척척 대응을 해낸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보 제공 심리상담 재활 훈련 기회 제공 기회를 만드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이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역량 발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사례관리사 역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전화 한 통 돌리는 걸 사례관리라고 인정해 주는 그 항목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 그 사례관리가 아니다 라고 바꿔야 돼 그건 그냥 전화통화 항목을 이렇게 잡아야 돼 전화통화 이렇게 잡게 해야 되지 그걸 사례관리라고 잡아주니까 사례관리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듯이 엉터리 사례관리를 사례관리라고 명칭을 붙여두니까 진짜 사례관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례관리는 미국의 책에 보면 한 명이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느냐 맥시멈 20명 최대로 맞힐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라는 거예요 20명 넘어서면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0명 넘어서면 바람직하기로는 20명 가지고도 벅차서 안 돼요 바람직하기로는 10명 더 바람직하기로는 한 명이 5명 요렇게만 맡아서 하면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또 채팅창에 올라와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아까 읽어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려야 연속성이 있겠네요 지난 5월 9일 은평병원에서 사례관리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적인 관점 수준인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문적 체계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엔 사례관리 없어요 실제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모호하게 하셔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교수님 강의를 듣기 조금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사례관리 하려고 하게 되면 한 명이 얼마 받아야 되느냐 적어도 이제 한 사람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달렸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하루에 한 차례 예를 들어 한 반나절 같이 책임진다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초짜를 써도 한 달에 한 한 200만 원은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한 일주일에 한 3일 본다 뭐 이런 정도 일주일에 3일 한 반나절 반나절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합해야되니까 어찌됐건 뭐 반나절이라고 보고 반나절 했을 때 일주일에 한 3일 본다 일주일에 한 3일 본다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줘야 되죠 그래야 전문가도 먹고 사는 수 있는 진짜 초짜 학부 출신 동료 지원 학부 출신이 누구를 쓰면 그래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 중에 사례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우리 재은심리장담센터에서도 우리 김민혁 선생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김민혁 부원장 김시우 이름을 개명해서 지금 김시우 김시우 부원장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우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그 정도는 받아야 김시우 부원장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이제 그보다 끝이 조금 김시우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사 과정을 수료했죠 공부 많이 한 친구예요 상담 경험도 한 10년쯤 되고 또 우리 우리 김재은 부원장도 지금 한 학기만 더 하면 박사 수료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박사 수료하고 또 상담 경력도 역시 한 10년 정도 되고 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시우 부원장도 그렇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도 그렇고 다들 그 상담 경력이 적어도 절반 이상이 조현병 조울증 상담 경력이니까 이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가 사례관리를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가족이 같이 인원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보조해주는 역할로 할 거냐 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를 사례관리사로 쓴다 라고 할 때 가족분들이 보조자의 개념으로 쓰면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주겠다 하고 뭐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3일 반나절 정도 들어와 달라 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쪽이 사실은 사례관리이기 때문에 이쪽이 유료로 일을 할 수 있는 내지는 더 바람직하기는 전부에서 각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이런 인력을 대거 배치를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전부가 이렇게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족 우리가 이제 유료로 유료 상담을 이용하듯이 유료 사례관리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그래서 누가 들어와 줄 수 있는 당사자가 있느냐 들어와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아쉽고 답답해도 전화를 해서 요청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돈 줄 테니까 한 달에 50만원 달라면 50만원 주겠다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주겠다 우리가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 있느냐 환자 출신 중에 또는 가족 출신 중에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족협회 같은 데에서 나서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지회라든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우리나라 대표 가족협회라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해주면 좋은데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는 현재 보면 자꾸 정책적인 것만 하려고 직접 교육을 시키거나 직접 사례관리사를 투입하거나 하는 뭐 이런 쪽에 큰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심지회 같은 단체에서는 직접 교육을 시키고 또 당사자들 모임도 당사자들끼리 모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런 사례관리사들 또 가족,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를 잘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례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가족들이 요청 있고 할 때에 들어가서 사례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료로 뭐 계약을 맺어서 우리 아르바이트 하듯이 사례관리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느 단체에서든가 단체가 있어서 그런 일을 기획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사례관리사로 내가 한번 일해보지 하는 환자 출신들, 가족 출신들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종류의 알바를 할 기회가 없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사례관리사가 책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통계를 잡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로 통계 잡고 있지만 그건 사례관리가 아닙니다 엉터리 사례관리를 사례관리라고 이름 붙여놓고 전화통화 한 통하는 걸 사례관리 했다고 하니까 진짜 사례관리가 자리 잡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사례관리는 그런 지금의 가족들이 하는 역할 또는 매니저 연예인 매니저들이 하는 역할 그런 걸 해주는 게 그게 사례관리입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른 분이 은평병원 유재준 선생님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에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또 다른 분은 저희는 그날 은평병원 6층 강당에서의 강은 그냥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또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일반 환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번 전부터 지역사회에서의 관리까지 전인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케이스 매니저를 누가 하느냐 누가 적절한가라는 문제로 박그릇 싸움이 격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전체적인 것 의학, 심리, 지원체계, 재정적인 문제까지 등등 전체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한 환자의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두 관리해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런 케이스 매니저가 한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나도 또 배우기도 하고 나도 어디 질물어도 보고 다른 사람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분들 우리 주로 보면 어머님들이 애들 책임지고 막 산책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어디 센터도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약도 안 먹으려니까 약도 먹이려고 하고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님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고 주로 또 때로는 일부의 아버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때로는 부부가 합심해서 이 역할이 이게 사실은 이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사례관리사가 있다면 사례관리사한테 맡겨줄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족분들도 가족분들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편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례관리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문화권의 차이인데 우리는 가족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된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간에 가족이 다 뒷받침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나이 20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성인인데 그 가족이 뒷받침 해줘야 되느냐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이 다 해줘야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 거 있으면 그땐 국가가 책임져줘야지 개념이 요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들 중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가족도 있지만 가족들이 내가 왜 저 애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지 하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부모 대신에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서 역할을 하게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치매 치매 노인네를 당연히 치매 치매 가 생기던 노인네는 당연히 자식이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힘들어지고 아우성이 터지니까 치매 노인네를 돌보는 문제로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파탄이 나오고 부인이 가출을 하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사니까 이제 정부가 들어서 이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치매 요양원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유치원도 많이 만들고 어르신 유치원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가족들이 치매 노인네가 집에 있어도 가족들이 많이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되면 요양원에 모시고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면 요양병원 요양원이면 요양원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뭐 또 그거 유치원에 보내야 되면 치매 노인네 유치원에 보내고 아니면 가정 방문도 이제 자주 들어와 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활동보조인도 배치가 되고 등등 하니까 이제 훨씬 치매 노인에 치매 노인인 어르신을 모 자식들이 모시기가 수월해졌죠 이제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원리는 똑같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거든요 뭐 왜 이걸 부모님한테 가족들한테 독박을 시우느냐 이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들한테 독박을 시우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분들도 이게 내가 하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족분들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에다가 이거 왜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정부가 자꾸 하게 해야 되죠 나이 스무 살이 넘었는데 왜 자꾸 가족한테 부담을 지우느냐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 요렇게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현병 조울증에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병관리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현실이 뭐냐면 자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서 하고 있는게 약물치료하고 입원치료밖에 하고 있는게 없다고 해 해주는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라고 말뚝은 다 박아놓은거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심리상담도 우리가 하고 뭐도 우리가 하고 모조리 정답도 말뚝은 다 박아놨어요 우리가 다 해줄테니까 이거 입원비 항목별로 하지 말고 포괄수가제로 하자 뭉뚱그려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서 의사 많이 쓰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니까 의사를 많이 쓰는 병원은 1등급이라 해서 돈 많이 주고 건강보험에서 지출을 건강보험비를 비싸게 1인당으로 비싸게 책정해서 왕창 비싸게 주고 의사 적게 채용하는 병원은 저는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는 병원이라 해서 건강보험을 조금만 주자 이렇게 해서 의사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딱 나눠놨다고요 그리고 의사 수만 많으면 이 모든 일은 다 저절로 잘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의사 수가 적어서 안 해주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논리로 딱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한다고 말뚝을 다 닫아놨어요 다른 분야는 접근 금지라고 심지어 병원에서 하는 심리상담도 의사 많이 할 수 있다 심리학자 심리상담하는 거 안 돼 말뚝은 다 닫아놨대 말뚝 싹 닫아놓고 하고 있는 거는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밖에 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요 그리고 실제로 약물치료도 수입이 많이 되지만 진짜 수입이 많이 되니까 입원치료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입원치료 필수치료요소로 안 적어놨잖아요 입원은 필수치료요소가 아니에요 입원치료는 있으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없어도 관계없다 병원 없다고 입원시킬 병실 없다고 치료 못하는 거 아니다 이탈리아가 그랬잖아요 이탈리아는 지금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 싹 없앴거든요 입원실 정신병을 이유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불법이다 싹 정신과 병동을 싹 없앴 거예요 그 입원비로 나가야 될 돈을 다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제가 녹색으로 칠해둔 이 부분으로 싹 다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비로 쓰이는 돈을 이쪽으로 돌렸더니 입원비로 쓰이는 돈의 3분의 1 가지고 입원비의 효과를 충분히 내더라 예산이 3분의 1 지역사회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입원비의 3분의 1 가지고 그 같은 효과가 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입원비만큼을 지역사회로 돌려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자라겠죠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 이쪽 분야는 의사만이 일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사람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가 이쪽에서 유급 인력으로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진짜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수 있으면 되고 그 밑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좀 더 많으면 되고 학부 출신이 있으면 되고 고졸 출신이 있으면 되고 학벌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 영역인데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이 현재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면서 정신과 의사들의 지식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하는 일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탄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사실은 이 판이 지금 문제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약물치료 약물치료와 입원치료 이걸로 지금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필요한 건 약물치료 약물치료에 못지않게 또는 약물치료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족 지원 그 다음에 정보제공 교육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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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 심리상담을 자꾸 심리치료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게 조현병 조울증 환자한테 상담이 효과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리치료라 하더라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 당연히 환청이나 망상이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치료 치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증상이 안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거냐 이걸 의논해 줘야 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방에만 안 틀어박혀 있고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지금 하루하루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거 의논해 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보세요 이거 이거잖아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이 네 가지 과업이라고요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확고한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병과 관련된 병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할 수 있게끔 의논해 주는 게 심리상담이라는 거예요 뭐 망상의 뿌리를 뽑고 환청의 뿌리를 뽑고 그런 심리치료 개념이 아니고 심리치료는 당연히 심리치료 효과가 있지만 심리치료 안 한다 하더라도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할 수 있게 상담해 줘야 된다 원래는 이 상담을 누가 해 줘야 되냐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죠 의사 선생님이 약 복용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상담해 주려면 5분 진료 10분 진료 가지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명 두고 30분은 진료해야 그나마 딴 거는 손도 못 대고 약 복용만 가지고 의논해 주는데도 한 번에 30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을 위해서도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상담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바빠 못하겠다 하면 간호사가 들어서라도 약물 복용에 대해서 상담해 줘야 되고 심리학자가 들어서라도 상담해 줘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들어서라도 상담해 줘야 된다 동료 지원가가 들어서라도 상담해 줘야 되고 가족 지원가가 들어서라도 상담해 줘 누군가는 상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거 잘 할 수 있게끔 누군가는 상담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 상담을 해 줘야 된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잘 갖추게 상담해 줘야 된다 확고한 삶의 목표 잘 세우게 상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쪽 영역에서는 병 치료와 관련된 상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로 목표를 정하는 진로 상담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경우에 상담실에 안 가겠다 하면 자 진로 상담 받으러 가자 네 진로 목표 정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담이 이쪽 영역에 대해서 상담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갑갑한 거죠 왜 그리고 이거를 당사자에게 직접 당사자 상담도 필요하고 당연히 이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잘 기능할 수 있게끔 가족들하고 상담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채팅창에 또 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자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진심 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의 열광을 드리니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는 교수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사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는 전체적인 관리를 그리고 화살표는 세부적인 일상생활 중 직접적인 도움은 케어러 케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간호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조금 보살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은 케어러라고 해서 케이스 매니저 밑에 케어러가 또 있네요 케어러가 1대1로 담당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정부가 모두 지원을 하지요 저희 아이도 퇴원 후 케이스 매니저가 정해져서 각 사람들마다 케이스 매니저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치의가 있듯이 자기를 상담해 주는 주 상담자도 있어야 되고 주 사례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주치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퇴원 후 케이스 매니저가 정해져서 조증 시기에 버려놓았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카드 빚 경제적 어려움 법적 등에 세분화된 필요한 것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해주는 또 매우 중요한 일이 활동 계획을 잡고 활동을 같이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도움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는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그쪽 지식이 없어서 절절된다 그 전문가한테 자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등등 이런 모든 또 지금 다녀야지 될 어떤 센터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이 기술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무료로 내지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데를 좀 알면 좋겠다 그럼 그런 데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거 또는 심지어는 그래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 등등 과외선생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케이스 매니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부터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부모님들이 하시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케이스 매니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 매니저들이 하는 거 훨씬 더 수월하죠 부모님 들어온 이쪽 분야에 배운 바도 없고 이쪽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뭘 연결시켜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그거 공부해 가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서 해서 다 처리를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이쪽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맡으면 부모님들이 처음에 버벅거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병치료 심리상담이 심리치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심리치료 안 해도 돼요 심리치료는 안 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심리상담이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상담해 주는 것 병이 치료 안 된다 하더라도 같은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상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증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상담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고 심리상담도 책으로만 배운 심리상담자도 필요하지만 동료 지원가들도 심리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족 지원가들도 심리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재활훈련 재활훈련이라 해서 아까 제가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세의 두 날개에 비교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 키워줘야 되고 사람들을 사귀는 능력 사람들을 얼마나 지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능력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활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은 학원에 가서 배울 수도 있고 등등등등 하지만 기존 학원에 가면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요 컴퓨터 하나를 배우러 가는데도 진도가 너무 빠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등등 그러면 컴퓨터를 가르쳐 주는 거를 하는데 학원이 아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컴퓨터 강좌를 열어줄 수 있겠죠 내지는 그것도 안 된다 일대일로 컴퓨터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된다 센터에 가서 못 배운다 그러면 가정 방문을 해서 컴퓨터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재활훈련이에요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안 된다 대인관계 하는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강의를 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고 반복 연습을 시키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과 훈련이라는 건 개념이 어떻게 다르냐면 교육은 이렇게 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게 교육이고 훈련은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것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반복 연습을 시켜서 몸에 딱 장착시켜주는 것 서로 대화법을 몸에 장착시켜주는 것 반복 훈련을 통해서 컴퓨터 자판 치는 것을 컴퓨터 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게 다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기관들이 있으면 이게 작은 계단이 되어 주죠 지금은 우리가 보면 중간 계단이 없다고 해요 퇴원하고 나면 사회까지는 이만큼인데 이 중간 계단이 없는 이걸 전부 다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잖아요 이 중간 계단들이 있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래서 재활 훈련 기관이 많아야 되죠 우리가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재활 훈련을 시키라고 만들어준 법적 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 사회복귀시설이 재활 훈련을 시켜줄 여력이 없어요 환자들 그냥 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납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이게 원래는 기능이 다 달라요 납병원은 그나마 남아있는 잔존증상 잔여증상을 병원에 입원에 있는 입원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아직 증상이 웬만큼 남아있어도 퇴원시켜서 집에 있으면서 병원을 다니게 하자 이게 납병원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입원에 있는 대신에 집에 있으면서 병원에 다니는 거 이게 납병원이고 증상을 제거하고 경감시켜주는 게 1차적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원래대로 하면 정신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주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우리가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문제 청소년의 문제, 자살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지역사회 안의 보건소가 있듯이 지역사회 안의 신체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있듯이 지역사회 안의 정신적인 문제를 담당해주는 정신보건소 개념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래대로 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조현병, 조울증, 교전정동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무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어떤 문제든지 쉽게 쉽게 연락해서 쉽게 쉽게 도움을 받고 중간 고리가 돼서 병원을 가봐라, 병원 가봐라, 심리상담을 받아봐라, 사회복귀시설 가봐라, 어디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 누구나 간에 우리가 112에 전화하듯이 급하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여기에서 1차적인 안내를 해주는 곳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곳 이런 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야 될 1차적인 역할인데 우리는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이 전문적으로 조현병, 조울증 이 사람들의 재활훈련을 시켜주는 곳 프로그램 해주는 곳 지금 다양한 재활훈련이 돼야 되죠 그러자고 하면 직원 4명, 5명 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귀시설 한 군데가 적어도 직원이 4, 50명은 돼야 뭔 일을 하죠 예산도 직원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 주는 예산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가 기업체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기업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0% 넘어서면 그 회사 망한다 하거든요 인건비 비중이 40% 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복귀시설하고 지원해주는 돈에 인건비 비중이 80%, 90%예요 90% 나머지 10% 가지고 갔다가 운영을 하라는데 운영이 될 리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재활훈련도 제대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요 동료지원 이거는 하루빨리 이게 법적인 제도가 돼야 되고 의무고용이 법에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병원 전부 다 의무고용해야 된다 일정인원 이상으로 무조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제공 기회제공은 제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한 기회가 직업 일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죠 직업 내지는 알바 이런 다양한 기회가 이게 사회에 그냥 있는 거는 사회가 턱이 너무 높아요 하루 8시간 근무 바로 불가능이다 하루 2시간만 알바하는 거 이런 자리 어디 없나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쉽게 알바 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직업은 난 못하겠어 그냥 평생 동안 난 알바 수준에서만 일할래 그럼 알바 수준에서만 일할 수 있는 기회 아무튼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져서 주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녹색 부분으로 된 이 부분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정식과 의사만 전문가 아니에요 정식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동료지원가, 가족지원가 이게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시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전문가가 있는데 간접경험 전문가가 있고 직접경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책 보고 공부했는 전문가가 간접경험 전문가고 학위 따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가진 전문가가 이게 이제 간접경험 전문가고 직접경험 전문가는 이 병을 알았다 이거 자체가 공부했는 거죠 직접적으로 병을 겪어가면서 공부했다는 것이 그게 우리 환자 출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 출신들은 직접경험 전문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치료, 가족지원,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동료지원, 기회제공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지원요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의 제공 그리고 자기결정권 중 자존감 증진 우리가 다 자존감이 바닥이잖아요 이 자존감, 우리 환자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우리 다들 절망상태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이 희망을 어떻게 제공해줄 거냐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렇게 다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당사자 노력이 가장 중앙이다 이게 핵심이다 우리가 약물치료를 해도 당사자가 먹어야 약이 먹어야 먹어줘야 되는 거고 가족이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당사자가 가족과 협력이 돼서 가족의 도움을 흠쾌히 받아야 되는 거고 정보 제공을 해줘도 당사자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심리상담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재활훈련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 동료지원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기회제공도 받으려고 해야 되고 좀 더 당사자가 스스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고 또 당사자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 하나는 일 하나는 인간관계죠 일 사회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자 이 일이 돈 버는 일이면 더 좋고 돈 못 버는다 하더라도 취미 수준에서 하더라도 보람 있는 뭔가 내가 눈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되자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이런 필수치료에서 열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도입이 가장 절실한 서비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방문진료예요 지금 2번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2번 치료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방문진료 쪽으로 돌아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방문진료가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급하면 전화만 한 통하면 득달같이 쫓아 들어와 주는 우리가 경찰서에 파출소에 전화만 한 통 112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집으로 경찰들이 오는 것처럼 이 정신보건소죠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어딘가에 전화만 한 통하면 득달같이 팀이 한 팀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한 팀이 쫓아 들어와 주는 것 쫓아 들어와서 집에서 서로 연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약 처방해주고 필요하면 뭐 해주고 등등 그러고 가는 그게 방문진료가 되면 방문진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업지원 취업 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 취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이들이 유료로 일할 수 있는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동료 지원과 제도고 가족 지원과 제도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절실한 질성이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문가들이 해줄 거다 전문가들 안 해줘요 전문가들은 언제 돼야 움직이느냐 자기 자리가 없어질 위기가 되면 자기가 굶어 죽을 판이 되면 움직여요 전문가들은 항상 1차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기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 더 많이 받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나놓으면 내 저거들끼리 싸우느라고 난리에요 정신과 의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과 의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계속 싸워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서 한번 뜯어고쳐 나놓으면 몇 년 물밑작업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뒤집고 그럼 또 정신과 의사들이 또 몇 년 물밑작업해서 또 뒤집고 이러느라고 지금 한 열 차례 가까이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한 불과 한 30년도 안 된 20-30년 한 25년 1995년에 통과되고 97년에 시행해 들어갔으니까 20-30년 동안 엎치락 비치락이 있는 게 진짜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더 잘할까 진짜로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아니 정신과 의사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쪽과 사회복지사 권익을 확대하는 쪽과 양쪽의 싸움이 지난 20-30년간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가족들은 뭐 했느냐 정신과 의사들 주장에 박수치는 가족들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주장에 박수치는 가족들이 박수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로 가족들이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해내라 이거 못했어요 가족들이 멱살 잡고 의사들 멱살 잡고 가족들 공무원들 멱살 잡고 국회의원 멱살 잡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해내라 하는 거 해내라 했으면 판이 바뀌었겠죠 그게 이거라고요 멱살 잡고 나서야 되는 거 방문 진료 취업지원 이거 멱살 잡고 이게 트여야 아니 취업이 돼야 뭐 무슨 희망이 생기죠 방문 진료 급할 때는 병원에만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시스템이에요 가족들 입장에서 최고는 전화 한 통 하면 내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병원에서 나한테 특단해서 쫓아오는 시스템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입원시키는 게 3분의 1 예산이면 된다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3분의 1 병원비의 3분의 1 예산이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정신과 의사들은 백명가도 안 해요 미국은 유럽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나서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면 꼭 싸우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나서서 주장하지 않으면 백년 세월이 흘러도 의사들 스스로는 안 합니다 심리학자들 스스로 안 합니다 사회복지사 스스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 없는데 내가 왜 그거를 하겠어요 오히려 내 먹고 사는 게 오히려 내 수입 지금 떨어질 판인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우리 속담에 목마른 놈이 생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생파야 된다고 답답한 사람이 생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냐 사실은 제일 답답한 건 당사자들이 제일 답답하죠 그 다음 답답한 게 가족들이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는데 그런데 당사자 단체가 먼저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단체가 먼저 나서서 활동을 해서 가족 단체가 기본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회복된 당사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당사자협회가 활성화가 돼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족협회와 당사자협회는 아직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준이에요 옛날 보다는 훨씬 낫지만 지금 이거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거로 가족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공동 작업장이 일본 전역에 2,000개소가 넘는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공부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공부했는데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하는 일들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면 가족협회와 지금 서울의 심지회 같은 가족 단체에서 정말 다했는데 전국 방방곳곳에 이 가족협회 그리고 당사자협회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1차적으로 가족협회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가족협회가 딱 활성화가 되면 가족협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될 거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는 걸 빨리 정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의 공무원들 만나면 국회의원 만나면 누구 만나면 항상 말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정부에 뭘 요구해야 될 건지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1순위 2순위 3순위 정부에다 요구해야 될 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게 딱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목표는 수치화가 가능 수치화 될 때만이 그게 목표예요 수치화 안 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목표 달성했느냐 올해하고 내년하고 5년하고 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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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80% 달성했다 50% 달성했다 200% 초과 달성했다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공무원들 몇 살 붙잡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역사를 붙잡고 이야기할 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답변 못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료지원가 의무채용 정신건강법지센터에 예를 들어서 자 500명 취업시키겠습니다 1000명 취업시키겠습니다 500명이라는 숫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그게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그냥 동료지원과 채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답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항상 수치로 그러니까 스스로 가족협회 안에서 정하는 목표도 수치로 표현이 돼야 되고 저 공무원들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항상 숫자 내놔라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숫자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 할 거냐 그거 몇 명이나 채용시킬 거냐 몇 건 할 거냐 사례관리 몇 명 채용시킬 거냐 숫자로 다 이해하라고 해요 숫자로 숫자가 아닌 거로는 그거는 그거는 서로 그냥 인사치대의 말일 뿐이에요 항상 숫자로 목표치를 내놔라 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까지 하고 뒤에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좀 읽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채팅창에 실제로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의 폐쇄하는데 문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것 중 한 가지도 전문성이었어요 이거 정말 참 가슴 답답한 일이죠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엄청나게 일 잘하고 있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 정신과 간호사 출신이 센터장이었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가장 심하게 반대했죠 의사들은 무조건 장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딴 데에서 장하면 무조건 차라리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도 만만치 않아요 사회복지사도 이제 의사들한테 뺏어내면 무조건 자기들이 장해야 돼요 가족협회들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가족협회가 가서 데모해야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데모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입 다물고 있죠 정신과 의사가 가장 통합센터의 전문성을 문제 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성을 문제 삼는 건 의사가 장이 아니다 그럼 전문성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뭘 안다고 의사는 약물치료하고 입원치료의 전문가가 의사예요 나머지는 누가 전문가냐는 건 제가 그러잖아요 생물심리사회 영성모형입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은 의사가 최고고 심리학적 측면은 당연히 심리사가 최고겠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은 당연히 그거 전공했는 사람이 사회학자 사회복지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쪽 분야는 사실상은 의사든 하나하나 각각의 생물학 만 아는 사람 심리만 아는 사람 사회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아는 사람이 매우 필요한데 누가 통합적으로 아느냐 의사든 사회복지사든 심리사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의사가 최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가족협회에서 가족분들이 공부할 때에 내 자식 하나만 생각하는 공부 말고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 우선순위라든지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15분 늦게 시작했다고 지금 40분을 초과했는데 너무 오래 초과했네요 아무튼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강의했는 내용은 가족의 네 가지 과업 중에서 수용과 지원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비유로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 핵심은 자기 결정권이다 라고 자기 결정권이 뭐냐 라고 해서 제가 새가 날아가는 거에 비유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 이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 해야 된다 목표를 정하는 거 오늘 하루 뭐 할 거냐 목표 정하는 거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정하게 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뭐라 할 거냐 스스로가 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을 당사자가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과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거잖아요 병과 삶 그래서 꾸준한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선순환적 생활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이 네 가지를 잘 확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위해선 오늘 이제 정책적 지원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이 네 가지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 가족들이 뒷받침하는 거를 다시 뒷받침해 주는 게 정부고 사회고 전문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 지원이 필요하다 이야기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정책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전문가 지원 중에서 그거 지원을 하자니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권고한 세 가지 치료 목표 그래서 치료 재활 그리고 리커버리 세 가지 치료 목표를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제공해야 되는 게 뭐냐 약물 치료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심리상담 재활 훈련 동료 지원 기회 제공 희망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 이라고 하는 이 열 가지 필수 치료요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자료 준비해 놓은 게 뭐냐 이제 낫는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고 나면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릴 거고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를 말씀드릴 텐데 이 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 중에서 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사자의 병과 관련된 이야기와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이 줌 수업에서 강의를 했었고 삶과 관련된 강의를 아직 안 했는데 이제 6월 7월 달 6월 달 7월 달에 걸쳐서 이제 당사자의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요런 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출발점인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무튼 이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서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서 가족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4월 5월 원래 4월과 5월에 걸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예고했듯이 지금 다음 달 6월 달에 가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특히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요 내용을 다음 달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제가 계속 강의를 초과에서 하면서 질의응답을 안 받고 끝내고 안 받고 끝내고 그러고 있네요 오늘도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질문하실 내용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내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또는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절실히 필요한 사례관리자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하네요 비판단적인 태도 심리상담시스템 등등 좋은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